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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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엄청 멋있다. 와 이거 미친거 아니야? 그러지 하연아. 하연이. 하연아. 왜. 왜? 최하위 한 팀은 더 이상 킹덤으로 향하는 이 로드를 밟을 수 없게 됩니다. 로드 투 킹덤의 두 번째 탈락팀. 과연 누구일까요? 그 6위는! 어? 저희 팀은 탈락하고 싶지 않아 멤버들한테 정말 미안했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를 생각하고 계속 만들었어요 탈락은 하기 싫다 이 팀입니다! 자존심이 와장창창 깨져버리는 순간이었고 자존심이 와장창창 깨져버리는 동안 우리의 장식을 하고 싶어